타이거족 태권덕팀 제가 구경하겠습니다. 입증해주십시오. 청소년들 입증합니다. 105주년 3일전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문화공연 이번에는 태권덕시범단의 시범인데 다양한 시범들 태권물을 비롯한 격파시범들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격파시범대 앞쪽에 계신 분들 혹시 송편 8편이 앞쪽으로 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좀 배려를 세심한 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.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거 다야? 이거 다야? 격파도 하고 발달이도 하고 아 멋있어. 어팔 이거 나은팔자 다. 근데 얘는 왜있어? 진짜 파스테이드래? 왜요? 어깨? 어깨? 준비한거야. 아니거든요. 형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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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야. 컨셉팀 여러분들 멋진 시범 안전하게 펴주실 수 있도록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. 파이팅! 풍부 안전하게 펴주실 수 있도록 인정해! 민원! 아니 아빠 넷컹이랑 예. 개인적으로 연주환이랑 양주환이랑 이게 찍었어 안이 왜 그기? 내가 찍을게 오빠 내가 찍을게 아니 토마스만 안겨 나 저런거에 전기통으로 오지 와우 멋있다. 와우 멋있다. 와우 멋있다. 와우 멋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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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이렇게 어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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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만 조심하세요 속만 조심하세요 issue throwing Database of ice c secure med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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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TILBERS K-TILBERS 15분간이었습니다. 고맙게 하는 것도 퍼포먼스. 즐거웠다면 참사분들 마무리 주는 내용들을 잘 못한다고 감상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L.AO K-TILBERS 15분간 C-TILBERS 15분간 C-TILBERS 15분간 C-TILBERS 15분간 C-TILBERS 15분간 C-TILBERS 15분간 빨리 나가서 옷 입자. 첫 번째 퍼포먼스 들어가는 마이크로 끝까지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화공이야